아이고 이쪽은 이걸 붙잡아야되니깐 장갑떼야되니깐 아이고 안깨져 이렇게 끝으로 왜 안깨져? 이렇게 지그져를 하야되는거니 이렇게 4개만 딱 하면 돼 네 4개만 옵니다 아 맛있겠지? 근데 끝에 끝에가 어 저 망 하나 가져와 이랬는데 망 아까 어땠어요 할당님? 또 또 하나 없지 하나 뭐 가져왔잖아 빨간 여기 여기 어 빨간 여기 좀 나왔으니까 어쩌었었지? 이게 어? 다있네? 어 이게 뭐 있기나? 뭐지? 장갑떼 수 있습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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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꼬지에 삼겹살을 고자서 이렇게 쭉 피해야지 야외 바베큐 입니다 아 아 그래서 먹고 있어요 어 감사해요 음 음 어 판다 그죠 타요 어 이거 태워야 돼요 원래 근데 그거 왜요? 녹이게? 그런 녹이게요? 이게 타야만 네 아 아 그걸 좀 태워야지 태워야 된다고요? 맛있는 석쇠구이 됐어 네 아 아 아들 일로 아 아 아 아 이거이다 나이를 하라고 삼겹살 꼬지삼겹살 구위하고요 꽃게장 양념 꽃게장 상추하고 깻잎 깻잎이 오래 추운거라 지금 요만큼 자랐어요 김치된다 이제 오늘은 삼겹살 파티를 할겁니다 우와 불 불이 완전해 그 의자를 치워야 돼 나무장작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이게 사돈이 와도 고기 꼬줄일이 없어 맞아요 이거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이 먹으란 얘기야 이거 하나만 되거든 그게 그거는 남을 해 줄일이 없어 이래서 내가 개발 행기 물론 딴 데도 하겠지만 여기서 개발 행기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훈절 만들어 뭐 더 태우든지 맘대로 지금 삼겹살 꼬이 강의하시는 거예요? 어 그럼 사돈이 와도 고기 꼬주고 또 사돈 뭐 더 먹어야 할 필요 없어 더 구워 먹으면 돼 본인이 알아서 구워 먹으면 돼 본인이 끼워서 구워 먹으면 돼 자 자 자기가 하나씩 와서 구워 먹어 봐 빨리 와 네 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누가 누가 잘 굽나 노릇노릇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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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담잖언니가 낀 거래요 헬렐레 뭐가 헬렐레? 헬렐레 거기서 꼭 얘기해야 되겠냐? 헬렐레 하고 고기가 헬렐레 하네 고기가 헬렐레 하네 고기가 헬렐레 하네 자 오늘은 소모임 소번개 우리 번개모임 초당소은 번개모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이 내려가 타지 덜렁들어 진병에 갔다와 이렇게 이거는 불가능해 더 맛있게 하는거는 이왕 저거 쌀이나무 그걸로 끼는거에요 매울 때 오빠를 다 태워서 먹으려고 지금 시컴둥이를 하려고 그래 시컴둥이를 하려고 그래 시컴둥이 시컴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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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좀 밀어야 되겠다 쎈 불에 하는게 맛있어 아 이거는 짧아갖고 왜그럴거니 뭐 이거 봐 그거요 시커멓게 타나갖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놔서 봐 한 반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안와 진작에 알려지 새운거 먹으려고 아우 나 땀난다 태워 태워 밭들어 총 밭들어 총 밭들어 총 밭들어 이렇게라면 안타 많이 해보셨구나 소장님께서 뭘 안가서 시장에 내놓으려면 근데 이거 만큼 맛있는게 없어 삼겹살은 근데 저기 불이 연탄불이잖아 네 저거 뭐여 봉기탄 이거 지금 수탄이잖아 수탄이지 아휴 이거 지껏 지거 먹는거여 이거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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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영월 유튜브 김삿갓 유튜브 번개모임입니다 저 이란 거 왜 저래 태우나 집에서 살림도 안 했나 살림 안하면 돌아 치기만 하잖아 끝에는 다 익어 자, 이제 됐으니까 자, 이거 드리지? 자, 들고 들고 자, 놔둬봐 놔둬봐 자, 저기 가져와 이렇게 누르누르 되겠습니다 아까 거기 빨간 거 있었잖아 이왕아, 이왕아 이게 뭐야? 그랬던 거 저기 어, 여기 어 이거를 조금만 하잖아 조금만 하잖아 조금만 하잖아 자 조금만 하다가 ə 조금만 하 dome 아 뼈 오 뼈 뼈 번개봉 어우 번개봉 예고다 여다 해 여고다 해 너 그 쟬라이지 오 오 에 오 오 오 오 그걸 왜 꺼먹어요 그냥 먹어야지 양념게장인데 손실없기는 김 작가님 손실없기는 잘 구워졌어? 원형님께 얘를 안 구워준 거 같아 그치? 그거 각자 따로 먹으라고 그래? 더 작게 할까요? 아주 작게 뼈다귀는 치워야지 뼈다귀도 강아지죠 뼈다귀는 다 가져갔어? 뼈다귀는 다 가져갔어? 응 이거 작은 거는 원장님꺼 그리고 저것도 안 껴요? 안 껴 아 이거 작은 게 쓰지마 이건 누절먹는데래 원장님 작게 하라고 그래서 응 누절먹는데로 하라고 이거는 원장님꺼 이건 내꺼 이건 담자님꺼 잘 구워졌다 그치? 와 육즙 단단하게 아주 잘 구워졌어 이건 내꺼 음 음 오 아까운 떨어질 뻔했다 맛있다 왕파리 똥파리 왕파리 똥파리 얼른 비켜 왕파리 똥파리 얼른 비켜라 왕파리 똥파리 얼른 비켜라 야 이건 이런 거 좀 똑바로 쓸어 이거 음 쓸도 말고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? 응 으음 이렇게 어디갔어? 이 살도 한번 다 이렇게 하고 음 음 음 아쉬웠때 잘 녹아요 잘 녹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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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잖아요 아 이거 몸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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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몸뚱이 그 가위로 아주 좋아 응 이렇게 짬을 짜서 이렇게 다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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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웠되어 김치가 놓고, 김양별 상품을 놓고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개맛을 하대요? 개맛을 몰라요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? 예예 그 냄새가 싸랑이 나는게 그럼 이게 군제에요 군제 담조 아주 맛있습니다 집에서 먹을 수가 없지요 야외에서 먹어야지 맞아 아... 근데 여기선 가능하잖아 네 그 아까 할머니 집에서 힘들어 그지? 힘들지 이거 원형님꺼 난 안먹어 어 이건 매울 땐 없어 뭐가? 밥 어 이거 싸면은 이런게 안돼 그거 아주 정자나 그지? 뭐 그런건 뭐지? 그게 아닌데 음 김치에다 싸먹으면 맛있어 그 안에서 가서 매일 끓여놓고 자 김삭간두트 본계 모임 군제 삼겹살 꼬집구이 이게 이름이 뭐해나? 이름 지어봐 삼겹살 삼겹살 꼬집구이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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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 이 개를 어디에서 당 갔나 산구나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가지고 왔다니깐요 근데 개가 이름도 어디서 팔어? 냉동개 마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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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있지요 마태 가면 있지요 뭐 개를 좋아해가지고 응 여기 면둥이 있는데 돼지야? 면둥이 어 이 개를 팔아요 어 야 이 개 우리 개촌 위앙이를 누구들이 개맛을 알아야 했는데 개맛 Yahoo 마태 이런걸 파는구나 네 개를 팔아요 이야 이 비싸서 요 쭈진언니 그거야 이걸 먹는 거야 저거 안 먹은거 아냐? 이거 먹은거야 갑자기 나 또 먹으려고 갔다 왔는데 먹었던 거 그러니까 맨날 마트에서 다리도 다리도 해먹어야죠 원장님 잘 못 드셔서 그래 비싸니까 맨날 안 해먹어서 그렇지 저도 처음 해봤어요 비싸서 맨날 안 해먹어서 식당에 가서 식당에 가서 맨날 먹어봤지 이건 사먹는 거 간장게장 최고의 이건 다리살이 맛있어 최고의 맛이 아니다? 야외에서 먹을 때 더 멋있어요 아이고 야 매울 땅콩 먹어라 이렇게 먹는다나 아유 한입이 자라다 맞았네 볼태기가 완전히 다람쥐 지금 입안에 하나 가득이 싸갖고 말도 못하고 지금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아 미날리도 가져올걸 아니 됐어 그냥 이걸로 해야죠 기분 망한다 이리다가 삼겹살 요렇게 한조름면 돼 그치? 저기 한조름면 시커먹어 그전에 우리 무리물도 이걸로 해봤거든 응 이걸로 해보니까 충분하더라 좋더라 미리 다 해보셨구나 미리 다 해보셨구나 아니 몇번 했지 삼겹살 최고의 맛있게 먹는 게 먹을 게 아니라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기름이 쪽 빠져야지 맞아요 맞아요 기름이 쪽 빠져서 비계를 먹어도 맛있어 응 우리는 기름이 있어야 되지만 기름이 쪽 빠지는 거야 갈비를 쓰잖아 응? 갈비 응? 갈비 응? 갈비 얼른 먹어 많이 먹어 자 오늘은 김삿갓 영월 김삿갓 5월의 마지막 번개 모임 1시간 후에는 공부해야 됩니다 번개 모임 김삿갓 김삿갓 김치에서 싸서 먹으니까 또 맛있어 김치? 어 그럼 응 가위로 이래 하지 식당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칼로 칼로 알지 알지 날씨가 최고의 날씨네 그지? 예 날씨가 오늘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쇠 즈음 아 이거 매울땅缀 아니 이런나도 버려 있잖아 다음에 태우면 구수 퇴 티 자 양념이 다 먹었나봐요 양념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이거 끝나는데 안해도 돼? 원장님 이거 안 주세요 아침 뭘 내가 아침에 뭘 먹나 왜 오는걸 다 먹어 고기 고기는 나머지는 먹어도 개는 다 먹지만 완전히 개판이 돼 개 좀 애께라 입이 완전 골태계 입이 잘함겨 잘함겨 하하하하 옆에다 나무치고 매울땅하고 담주는 아주 야들이 굶었는가봐 아침 굶고왔어요 담주는 곧이 콘서트 댕기다가 하지마세요 굶어가지고 매울땅하고 죽으러 매울땅 다 연애 콘서트 댕기고 그럼 우리는 뭐냐구요 하하하하 우리는 무당이야 하하하하 억식이 먹는다 너들 하하하하 맛있다 우리 아들이 어저께 와갖고 엄마 이제 또 이거 게장하면 이제 또 게장 계속 또 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니가 집에서 먹방으로 청구를 걸어 뭐여 어저께 아들이 또 갑자기 왔어요 오오 갑자기 와갖고 뭐 저녁 먹으러 간다 하면서 왔더라고 뭐 예고도 없이 왔냐고 그랬더니 하하하하 그래서 아침에 또 뭐 청주로 가야된다고 하면서 하하하하 빨리 가래야 엄마도 얼른 공부하러 가야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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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가 응 물론 바라니까 마트 안에 넣고 그 밖에 생을 원래 게장 담근인가 보니 이거 밥만한가 응 작은거 응 나 그거 먹는통은 한밤간에 잘라먹으면 돼 이게 하루 전날 이 고기를 내놔야 돼 그치 응 이거는 3일 되면 제일 맛있지 원래 여기다가 이거 어제 주워왔거든 잘 먹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아? 그치 있어 여기 부치기용이나 고기용이나 고기용도 하고 뭐 해내면 되지 그치 예 갈비도 거기다가 가벼워 하면 되고 뭐 가벼워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그치 언니 갈비도 거기다가 근데 써봐야 돼 잘 타니까 응 응 어? 잘 타버리니까 버렸어도 된다고 나 좋은데는 1등이? 새로운 기 나타났다 이러면 좋아한게 하하하하 전생에 넉마들이었어요? 어 보물장사 출신기 하하하 지금은 아닌데 전에는 용월고물상 안 뜯었어요? 아니 우리 전화 안 내가 용월고물상 이러면 내가 나오네 우리 전화야 아 고물상에서 썼던 전화 여기 멀텅뿐에 미쳐서 댕겼어 하하하하 아 얘는 먹기가 나빠갖고 응 걔는 깨물어 먹을라니 이빨 다녀서 잘라야돼 이빨 다녀서 잘라야돼 이빨 다녀 칠까봐 깨물어서 먹어 응 내가 일단 잔뜩 좀 먹디마 어? 음 매일 땅 오빠 뭔지 바꾸도 다 먹고 갔네 이야 됐다 슈음 어머 음 아휴 새우 다 먹고싶다 어휴 새우 다 아 나무 젓가락으로 하니까 잘나오네 응 자 이왕 덕분에 맛있는 꽃게장 먹네 옷이랑 계속 먹고 얼 매워 다리만 우리가 먹어서 토당되잖아 몸통은 날 이제 다 먹었어 먹기가 나빠서 먹기가 나빠서 못먹어 먹기가 나빠서 못먹어 오늘 소름이 되고 응? 계속 가져와 다 쌓아서 그치? 다리는 내꼬 올로 갈라 이렇게 다음에 또 보고 네 다 왔다고 응? 피났다 비먹다가 피났다 아씨 어이씨 왜 안 잘라져 어? 뭐 터나봐도 안 돼 야 야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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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개가 가위를 물었어 으응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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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덤벼 김치에서 김치 왜? 왜? 밥 다 먹을게? 응 아니 밥을 아직 안 먹었잖아 아 죽나? 난 밥이랑 먹었는데 근데 여태 못 먹었어 고기만 먹었어? 고기만 먹었어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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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 앰 앰 앰 앰 으쌰 앰 나와라 좀 흰 음 어희도 다 닦아 아 아 아 지구 아 아 아 오홍 자 이제는 왜 안 끄신거예요? 아 몰라 욕을 막했다고? 보증 욕을 했죠?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예요 매울땅 소만 꺼내 그럼 그 화면을 같이 하면 그래서 오늘 반 찍고 내일 거둘 거거든 그러니까 놔뒀다가 내일 올려든지 오늘 한번 갔다 오려고 내일 한번 갔다 올려든지 그 영상 그걸 왜 깔어요? 나는 안 깼다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